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트에서 개체를 선택하면 즉 사진이나 동영상, 스티커, 글자 등을 타임라인에 있는 것을 이런 개체를 선택하면 세부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도구 메뉴를 바로 보이게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파워디렉트를 터치하겠습니다. 파워디렉트를 터치하면 초기화면에 대게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새 프로젝트 있죠.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에 저는 이 프로젝트 이름을 여기 입력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터치해서 도구 메뉴 이렇게 넣을게요. 도구 메뉴 보기, 도구 메뉴 보기 이렇게 제목을 넣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은 나름대로 작업을 할 때 적당히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16대 9로 저는 하겠습니다. 여기서 16대 9로 터치해서 그러면 화면에 여기 보면은 별챔 비디오가 나오고 비디오가 나오죠. 저는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가져 보겠습니다. 터치해서 색스폰을 보는 여성을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뒤로 가게 했어요. 화면에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 현재 타임라인이잖아요. 타임라인에서 이것을 선택을 합니다.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생기고 가장자리에 하얗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 이걸 선택해서 고칠 수 있는 메뉴가 바로 떠야 되는데 하단에 여기 하단에 쭉 바로 떠야 되는데 안 뜨죠. 안 뜨는 이유는 설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연필이 있죠. 연필이 이거 저는 이 연필이 있잖아요. 연필을 터치를 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 개체를 타임라인의 어떤 개체를 수정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메뉴가 이렇게 하단에 쫙 뜹니다. 자 이것을 왼쪽으로 밀면은요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은 개체가 이렇게 떠요. 이와 같이 이러한 개체를 도구 메뉴를 개체를 선택할 때 도구 메뉴가 바로 뜨게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걸 뒤로 가기를 해보겠습니다. 뒤로 가기를 하면은 이거 선택했을 때 연필이 떠죠. 연필이 이렇게 뜨지 않고 도구 메뉴가 바로 뜨게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을 자 여기에서 뒤로 가기를 합니다. 뒤로 가기를 해서 홈 버튼을 눌렀어요. 자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제일 밑으로 가면요 여기 설정이 있어요. 설정이 있죠. 이 설정을 터치합니다. 설정에서 기본 비디오 품질은 제가 FHD 1080으로 했어요. 유튜브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화질이죠. 그 다음에 UI 편집 모드 변경은 가로로 제가 설정했습니다. 가로로 설정에 사용하기 편한 점이 있고요. 세로는 또 그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 있죠. 이 고급에 그 설정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급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타임레인에서 개체 선택 시 도구 메뉴를 엽니다. 도구 메뉴라는 것은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그런 것을 변경, 조정,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밑에 하단에 아까 보인 그거죠. 여기 개체라는 것은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글자라든가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을 다 모두를 개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글자를 보면요 타임레인에서 개체 선택 시 도구 메뉴를 바로 연다. 저는 여기서 다 바로 연다로 안 했어요. 이렇게 체크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연필을 연필 즉 편집기를 터치해야만 비로소 도구가 보였죠. 이걸 바로 도구가 보이려면 이것을 요것을 터치해서 터치해서 이 하얀 동그라미가 오른쪽으로 가게 하면 도구 메뉴가 바로 뜹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뒤로 가서 제가 한번 볼게요. 뒤로 가서 우리가 한 아까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이 영상 이 프로젝트잖아요. 이 프로젝트 터치해서 이것을 선택했어요. 이걸 선택했으면 했는데 선택하니까 바로 지금 현재 도구 메뉴가 쫙 떠져요. 이렇게 이렇게 도구 메뉴가 바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설정에서 아까 그 부분을 설정이 고급에 가서 그 부분을 선택하면 연필이 바로 뜨게 할 거냐 이쪽에 연필이 개체를 선택하면 연필이 뜨게 해서 그 다음에 도구를 뜨게 할 거냐 바로 도구를 뜨게 할 거냐 여러분이 선택하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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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